구세군 자원봉사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식 사진제공 콜론 sm미디어 광고전문기업인 sm미디어 sm미디어 대표이자 광사모 광고를 사랑하는 전국 150개 매체사들의 모임의 명예회장인 강윤석 대표가 지난 8일 구세군으로부터 자원봉사자 상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세군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sm미디어는 현재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고 매체와 택배 탑차 광고 아파트 동영상 광고 버스 및 택시 광고 등 전국의 모든 광고 매체를 광사모 회원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구세군에서 진행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에 재능기부를 4년 동안 매년 진행해 오고 있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5개 광고 매체인 전광판 및 지하철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을 매년 15억여 원 이상의 광고비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로 송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윤석 대표는 현재 노숙인들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 쉼터의 위원장을 맡고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sm미디어 강윤석 대표는 구세군 자선냄비를 따뜻하게 달궈주는 모닥불이 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주고 싶다. 라고 수상소감을 말하며 더 밝은 세상과 더 따뜻한 나눔의 사랑으로 앞으로도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